따박따박 수익나는 따박이 주식입니다. 자, 우리 현대차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현대차 주주분들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계속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상심이 크실 거예요. 고민도 많으실 거고 지금 이 현대차 주식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계속해서 쭉 하락하면서 손실폭이 커지게 될 건가? 혹은 수익이 점점 적어지게 될 건가? 이런 걱정들 많이 하실 텐데요. 이번 영상에서 같이 한번 현대차 주가 분석을 해보고 대체 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주가 흐름이 전망이 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볼 테니까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꾹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해 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현대차가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 결국에는 악재성 재료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연속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이제 최고가 29만 9,500원을 찍고 나서 떨어졌을 때는 결국 어떤 뉴스가 나왔어요? 시청력 급발진 의심 사고가 나왔습니다. 물론 지금 급발진이다, 아니다. 진위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 이때 시청력 급발진 관련 뉴스가 나오게 되었고 또 이제 최근에 파업 얘기들이 나왔죠. 파업 얘기들이 나오게 되었고 또 이번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트럼프가 피격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트럼프 피격이 현대차 주가와 어떤 상관이 있냐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전기차 판매량이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이제 계속해서 하락을 할 거다라는 그런 전망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트럼프가 여러분들 지금 피격당한 이후에 이런 퍼포먼스가 나오게 되면서 당선이 매우 유력하게 되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총알을 맞음에도 이렇게 영웅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이 대중대를 이제 어느 정도 휘어잡을 수 있는 그런 영웅적인 인물상 면모를 보여줬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트럼프가 결국 여러분들 당선되자마자 전기차 보조금은 바로 없애버리겠다. 바로 당선되는 그 다음 날 바로 보조금 없애버리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전기차 기대감으로 지금 오르고 있는 게 바로 현대차인데 현대차가 지금 어느 정도 주춤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연속으로 악재, 악재, 악재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 현대차 주주분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29만원에서 내려와서 지금 26만원에 위치해 있는데 우리 현대차 주가 어디까지 보고 있습니까? 이제 최소 50만원은 보고 있어야 되죠. 최소 50만원에서 75만원까지 우리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현대차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PBR이 매우 낮아요. PBR은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PBR은 여러분들 이제 장부가치, 회사의 그 장부가치 대비해서 프라이스, P, 가격이 얼마나 비싼지인데 지금은 장부가치 대비해서 주가가 너무 싸다. 너무 말도 못하게 싼 수준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PBR 1이 안 되기 때문에 매우 저렴한 수준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사실 최근에 하락, 트럼프로 인해서 친환경차, 전기차의 전망이 지금 어둡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대차의 지금 차종별 및 친환경차 판매 현황을 한번 꼭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 판매 대수를 한번 보시면요. 이제 내연기관 차량은 1분기에, 1분기에 일반적으로 100만 대가 팔리고 있고요. 친환경차는 얼마가 팔리고 있습니까? 15만 대 정도가 팔리고 있습니다. 지금 비율이 어때요? 거의 뭐 한 8배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현대차는 여러분들 아직까지 내연기관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충분히 내연기관의 인프라, 내연기관 개발 인력 여러 가지 갖추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플러스로 지금 전기차로 대전환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트럼프가 된다고 해서 전기차의 시대가 오지 않느냐? 그건 아니고 오히려 내연기관 그리고 전기차가 서로 양립하게 되는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지게 된다고 해석을 하게 되면요. 당연히 현대차는 내연기관도 있고 전기차도 있고 심지어 이 두 차종 모두 다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 만큼 어떤 상황이 펼쳐지게 된다? 오히려 수익처, 매출처를 다 변화하는 그런 장점을 가져올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지금 전기차 때문에 악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지금의 하락은 오히려 어떻게 보시면 된다?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 주주 여러분들 걱정을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최근에 현대차의 주가 흐름 자체 보시면 이미 우상향, 중장기 상승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추세 유지하면서 이렇게 상승했다가 하락, 상승하락 계속해서 반복을 하게 되면서 모르게 되는 부분이니까 우리 현대차 주주분들은 지금 이런 하락이 왔을 때 오히려 이제 매집의 기회로 삼으실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은 지금 이렇게 하락을 했을 때 과연 여기서 매수하면 되는 건가? 아니면 뭐 더 떨어지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수익을 볼 수 있는 데는 중요한 부분이면서 더 어려운 부분이죠. 자, 그래서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현대차의 매수매도 타점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변동성을 보여줄 때 이렇게 고점 위치에서는 비중을 줄이고 저점 위치에서는 비중을 늘리는 그런 전략을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 실제로 제가 이미 이전에 이때 2월 초에 본격적으로 급등을 한 이후에 이렇게 하락을 했을 때도 이때 4월 초경에 제가 매수 타점 잡아 드렸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6월 3일에도 잡아 드렸습니다. 이때는 완전한 저점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6월 3일에 본격적으로 대세 상승 수급이 시장 전체에 들어왔기 때문에 역시 6월 3일에도 잡아 드렸다. 자,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매수매도 타점을 안내 계속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저한테 문자로 이제 현대차 내지 현대 뭐 현대차라고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현대차의 매수매도 타점을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구독 그리고 좋아요 버튼은 꼭 한 번씩 눌러주신 다음에 또 문자도 보내주시면 제가 매수매도 타점을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특히 최근에 지금 또다시 급락을 한 뭐 누군가에게는 급락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점진적인 조정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내가 조금 고민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 혹은 걱정스러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여기서 추가 하락이 왔을 땐 높은 확률로 손절하고 이제 퇴출이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잠재적으로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특히나 매수매도 타점 안내를 받으셔야 할 필요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잘 생각을 하시면서 같이 현대차 주식 대응을 해보시면 결국 큰 수익 보시는데 정말로 큰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매매를 한 번 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자, 현대차는 최근에 이제 파업 관련해서도 얘기가 있습니다. 뭐 한방에 연봉 5천 이상이 되었다. 5천만 원이 연봉이 올랐다. 현대차 파업은 피했지만 최종 조건이 경악이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현대차 노사가 6년 연속 무파업 타결을 했지만 결국에는 역대 최대 임금 인상과 복지 혜택을 주기로 이제 서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사실 내부적으로는 어때요? 아, 이거 인건비가 상당히 올라가게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고정 비용들이 올라가게 되면 이 기업 차원에서 그리고 우리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썩 좋은 소식은 아닐 수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은 조금 더 다르게 생각을 해보시면요. 이렇게 한 번 이렇게 파업을 한 번 저지를 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인상에 대한 혜택을 주기로 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향후 이제 몇 년 동안은 이 파업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생각을 하면 우리가 현대차 주식을 투자를 하는데 향후 몇 년 동안은 이 파업에 대한 걱정이 없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때 또 한편으로는 리스크가 상당히 낮아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 현대차는 이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상 이제 어느 정도 노조 측으로 이익을 배분을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긴 해요. 그만큼 실적도 오르고 있고 현대차가 잘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니까 이번만큼은 서로 다 같이 으쌰으쌰 잘하자는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 주주분들도 너무 큰 불만 가지실 필요도 없고 뭐 이런 걱정을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 참고를 하시면서 아, 현대차는 지금 26만 원대 또다시 세일을 하는 기간이 다가오고 있구나. 그리고 또 한 번 급등을 하게 되면서 정고점 30만 원 금방 돌파하겠구나. 이렇게 기대감을 가지면서 기다리시면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여러분들 이제 2분기 실적 발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주주환원 그러니까 이제 배당이죠. 배당 관련된 얘기까지 나오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소식들까지 제가 빠르게 영상으로도 말씀을 드릴 거니까 또 그때그때 이런 뉴스들 나올 때 어떤 식으로 바로바로 대응하시면 되는지는 실시간으로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리니까 그런 부분들은 위에 있는 제 번호로 저한테 현대차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안내 받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빠짐없이, 빠짐없이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